우리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테마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이한 그 빛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정말 태카신족 속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믿지 않는 남편과 배우자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며 또한 믿지 않는 우리 주인에 대해서 우리 사원들은 또한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박해하는 정부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또한 이 고난 당하는 이 삶 가운데에서 보편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지난 시간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죠? 이방인들처럼 너희들은 행동하며 살지 말아라 또한 정욕이나 세교육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깨어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을 더 허물을 덮는 그 사랑을 하며 또 서로 섬기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으로 정말 진정한 마음과 모습으로 함께 섬기고 하나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 또 이제 다른 테마와 타픽을 이야기하는 그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하는 것일까 그만큼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그 사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극심한가 하는 것을 우리 12절에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불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뜨거운 불과 같은 시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이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또 그 박해를 받는 그 처형되는 그 방법 또 이게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이제 시작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쓰여진 배경이 64년 경이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된 때를 그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다 네로가 그 로마가 완전히 그 불타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이제 그 방화를 저질렀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니까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렸냐 잘 아시다시피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원망을 되돌린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와 정부의 불만이 있어서 이 로마시를 불태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 시험의 근원이 아마 불이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아마 불시험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이라고 또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십자가 처형도 있었겠지만은 또 짐승의 먹이로 그들에게 짐승에게 던져주는 그런 처형의 방법도 있었겠지만은 이 불로 태우는 그러한 처형 방법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십자가 고통만큼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없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침부터 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교수용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렉트릭 체어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서 죽는 죽음이요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불시험, 극심한 이 박해와 시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기에 오늘 베드로 전설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의 그 고난에 대한 그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가운데 그래도 다른 법분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또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과 박해를 당했을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상한 일, 이상한 이상히 여긴다 라고 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그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서프라이즈 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걸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냐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권한당할 때에 참 힘든 것은 너무나 놀랄 때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심신으로 연약해져서 병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좋지 않은 소식을 또 우리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이제 가슴이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다가 그냥 가슴이 철렁 앉아 내리고요 또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놀랄 때가 있다는 거죠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그냥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요 어떻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먼저 위로하시냐면은 이거를 결코 놀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우리가 힘든 일이 와도요 이거는 당연한 일 내가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좀 더 담대함이 아마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실현당하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오는 그러한 고통과 또한 시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연단과 또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시련과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또 우리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그 빛이 이 세상의 어둠의 빛이 비췄을 때에 이 세상은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난과 또한 그 고통을 세상으로부터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요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고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로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었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바유나 시모나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명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그러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을 때에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죽음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것을 넘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질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실은 먼저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 나에게는 고통이 없고 나에게는 시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실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는 시험과 불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더 부끄러움을 당하고 더 질책을 당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에 이때 당시에도 비난을 받았지만 오늘도 이 시대에 세상에 비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보게 되면 바로 이 구원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그 고통의 뜻과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처럼 그것은 세상의 충돌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일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그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믿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 고난 속에 이렇게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고 또한 보고 계시면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하시고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도 참고 계시면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 우리의 고난의 잔이 차기를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현재형과 미래형이 사실은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13절입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이것을 누리는 소위 eternal now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그 미래의 영광이 바로 지금의 나의 것임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이걸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것은 약간 정신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고통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아픈 거예요 아픈 것으로 내 몸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쾌감을 느낀다? 이거는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소위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완전히 맞지는 않은 이야기지만 마조히즘이라고 그러죠 영어는 매즈키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 것을 쾌감으로 삶는다고 그건 아니에요 고통 자체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영어나 원어를 보게 되면 Partaker of suffering of Christ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고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고 동참함에 있어서 가장 강한 끈을 느끼는 그 강한 연합을 느낄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 될 때에 그때 더 깊은 연합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친구들 결혼식 할 때에 와서 같이 기뻐해주고 또 이렇게 장례를 받았을 때 함께 슬퍼해주고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장 가깝게 느끼는 친구는 주로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으셨겠지만 이 전우들이라고 그러죠 전우 사선을 함께 넘은 사람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보통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연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사선을 우리는 함께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인가 그리고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주고 그냥 힘들 때 말로만 안 됐다가 아니라 정말 그 삶을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목숨을 내놓고 요나단이 그를 도와줬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그 친구만큼 더 가까운 친구도 없고 귀한 친구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 됨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고통을 나에게 오는 그 의로운 의로운 고통으로 오는 그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그 고통에 연합하는 그러한 것을 기쁨으로 삶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미래에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영광을 누릴 때에도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어렵고 힘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권한을 나눌 때에 주어지는 그 기쁨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대한독립을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에 대한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그 마음을 쏟고 또한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그 기쁨하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일본 압제비로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한독립이 됐을 때에 그 독립에 대해서 기쁨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당연히 안 가졌다는 것이죠 또한 독립이 되는 것이 아마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통일의 과업을 우리가 이행을 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통일이 왔을 때에 정말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민족으로서 당하는 이 분단의 아픔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또한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우리가 애를 썼을 때에 통일이 오는 그날 우리 기쁨 우리 교회에 가도 얼마나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고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부활의 그 능력과 기쁨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너무 변질이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고통은 그냥 피하고 영광만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요즘에 사실 변질된 기독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 우리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으면 하여튼 부자되고 예수 믿으면 고통 없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요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을 할 때에 어떻게든 구조적인 방법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시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참 보면은 그 어르신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참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다 경험하시면서도 그것을 극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걸 보게 되면은 참 뭐 저 자신을 포함해서도 같이 이야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 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너무 널널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때 뭐 한마디를 들어가지고는 마음의 가슴이 아프고 어떤 일을 당해서 내가 정말 힘들어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만 할까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하면 또 깊이 묵상을 하면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겪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한 그러한 헌신과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그 묵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와 여러분 우리 깊은 우리 교회 진정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정말 진정한 그 복음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우리에게 큰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시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테바니 돌에 맞은 그 장면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그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그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그 옆에 앉아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서서 자신을 맞이해 준 예수님 그래서 그 장소 현장이라고 돌을 맞는 그 현장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미일체가 함께 임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 순교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더 영광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떤 눈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트리리 그 성사미일체가 함께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순교 현장에서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신다고 하셨고 또한 그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로가 넘친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파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칭찬도요 선한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칭찬이지 악한 사람에게 받는 칭찬은 그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여러분 욕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욕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선하지 못한 사람 아기를 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면서 가는 사람에게 그 욕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칭찬 들으려면 악한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선한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칼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의로운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을 받는 것 악한 일을 통해서 내가 욕을 듣는 것은요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검사해 보고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애쓰다가 정말 병에 걸렸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그 눈길이 가장 가득하게 머무는 곳이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욕을 당하고 침뱉힘을 당하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다른 하늘을 우리가 우르러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의 팔로 안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습니다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죄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재미있는 일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죠 이래저래 막 남의 일을 그냥 간섭하고 지적질하고 이러는 것 그런 것도 좋은 것이 결코 아니다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말을 듣고 또한 비난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16절 그 아닐 크리스토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크리스토인의 삶에 대해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이 종교나 우리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아래 내면에 속에서 이 복음들을 생명의 길을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끔 오게 되면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주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그걸 자꾸 꺼려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신앙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으로 인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훈련이 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요 이거를 부끄러지 아니 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진리를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930 우리가 기획하고 또한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좀 용기를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웃들도요 이번에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편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새로운 만남으로 일하여서 좀 이렇게 불편하고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이웃들을 좀 이렇게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물론 기다리시지만 결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통과 그 시련과 역경과 박해는 끝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 끝날 경우에 너희들은 너희들이 아니라 그 박해했던 그 자들이 어떤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18절 우리 같이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보금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집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자들도 우리 의인들도 사실 겨우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그러한 선행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본다게 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리면 아마 겨우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어떻게 쓸모없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 과연 계속해서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완악한 마음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둘 것이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박해가 시작이 되었음과 동시에 사실은 시작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정말 그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순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이를 것인지 여러분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박해와 지금 받는 고통과 아픔 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은 계속 그냥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선행을 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에게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실패하고 완전히 패배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승리는 바로 내가 주는 것이니 이제 너희가 할 일은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베풀고 악을 선으로 갚고 그리스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께 하나님께 너희의 영혼을 의탁할지어다 모든 것을 맡겨드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손에 하나님 아버지께 주의 손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스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마지막 순간에 그 말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여기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항상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캐나다 갈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캐나다를 가게 되고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획도 없었지만 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저는 정말 미국에서 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또 미국에서 살게 되고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아요 여러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짧은 누구를 만난다 누구를 뭐한다 누구와 같이 시간을 보낸다 라고 하는 짧은 짧은 것들을 다 우리가 계획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큰 픽처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계획한 것으로 이곳에 온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요 딸 둘을 낳을지 몰랐어요 그냥 주셔서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는지 여러분 슬픔도 기품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의 미래와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정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저의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